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커블 체어인데 이게 아자픽에서 36,000원에 팔던 건데 지금 하나 더 살려고 보니까 6만원이에요 아자픽 짱, 아자멀 짱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라도 얻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다 보면 점점 발전을 하겠죠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 또 하나씩 하나씩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대구대별센터인데 잠깐 제가 유석영 총장님 옆에 계세요 잠깐 총장님 시작 전에 인사하고 그 다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보고 싶어요 잘들 계시죠? 네 지금 많이 들어오셨네요 저희들 처음인데 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들 지금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하는데 이 지금 오늘 이 시점으로 인해서 한 달에 한두 번 할 거고요 지금 이 시점이 오늘 하루가 처음인데 이제 전 세계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왔네요 반갑습니다 저희 스폰서이자 어머니십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안녕히 가세요 여기서 유튜브 키시면 안 돼요 네 소리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지금 대구에 와 있고요 저는 시댁과 친정이 다 대구예요 그래서 시댁에 있다가 친정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대구대명센터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해주셔야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소통 때문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톡으로 혹시 주소 받으신 분들은요 카톡을 바로 누르면 채팅에 참여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카톡 다른 브라우저로 들어와 주셔야지 채팅 가능하고요 아니면 유튜브로 바로 들어오시면 채팅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서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노래 한 곡 듣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온택트 시대예요 물론 온택트 시대에 대해서 회장님도 강의를 많이 하시고 여러 리더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온택트 시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질의응답 시간 시작해볼까 합니다 호주에 계신 국장님 한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요즘 김미경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온택트 시대의 결론은 비대면에서 모두는 대면을 원한다는 것 그래서 비대면에서 대면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좀 둔하고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편입니다 맨날 제 동생이 저보고 컴맹이라 그래요 그런데 비대면 사회에서도 대면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미팅을 되게 강조를 했었어요 이게 없어질까 봐 사실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온라인 채널에 익숙하지 않은 1인이고 그런데 애터미에는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도 사실 많이 물론 그런 분들 중에서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코로나가 딱 시작하자마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얘기를 했죠 유튜브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급하게 저희는 코로나가 시작되고 3월부터 준비를 해서 급하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소통적인 면에서는 좀 힘들고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은 유튜브로 가져가고 소통은 대면 미팅은 직접 내가 만나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사나에 파트너들이 많아요 이제 직접 만나서 미팅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소통이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대면 사회에서 대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 라이브더라고요 물론 줌 미팅도 있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글 올려주고 계시고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같은 경우는 정말 비대면 안에서 대면을 찾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물론 직접 대면에서 만나는 그런 미팅보다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잖아요 저도 유튜브 라이브라는 걸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할 생각도 안 했었는데 동생이 계속 누나 유튜브 라이브 해야 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비대면 사회에서 분명히 대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내가 직접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트너들과 함께 들어와서 채팅하면서 소통을 하고 끝나고 나서 파트너들이랑 카톡창 혹은 줌 미팅을 통해서 오늘 라이브 방송 들은 거 어땠어? 피드백 하고 내일 아침에 하셔도 돼요 저는 어떤 시스템이든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해보니까 어땠어? 좋았어? 그리고 안 좋았다고 하면 개선점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앞으로 만들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불만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해줄 수는 없겠지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우리가 발전하고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거니까 저는 제가 만든 이 유튜브 채널이 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희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소통의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애터미 본사 시스템 저희 애터미 본사에서도 굿모닝 애터미나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 이럴 때 채팅창을 열어두는 이유가 거기에서 소통을 하라고 이렇게 열어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항상 오프라인 시스템이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사 시스템은 모든 소비자들까지 들기 때문에 사실 제약적인 부분이 있죠 말할 수 있는 거에 좀 세게 사업자들한테 해야 될 얘기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본사 강의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걸릴 건 걸러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방송, 녹화 방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녹화 방송 같은 경우는 계속 방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편집을 다 해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말도 다 잘라서 올리고 제가 맨 처음 해모임 강의 올렸을 때도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게 과대가장 광고에 걸릴 수도 있다 사실 과대가장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얘기랑 해모임 얘기를 따로 했어요 따로 했는데 그것도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우고 다시 올렸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라이브 방송은 저희가 라이브로 하고 이제 영상 올리는 거는 편집해서 올리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팅을 통해서 실시간 소통을 하는 그런 창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론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감정을 느끼면서 그런 직접 대면만큼은 아니겠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 강사님은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키워드는 온택트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자신의 꿈도 지키고 직업도 지키기 위해서는 생계의 터전을 모두 온라인 세상으로 옮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애터미는 너무 좋은 게 이걸 내가 내 직업을 온라인 세상으로 옮기려면 너무 힘든데 우리는 본사에서 그거 다 해준 거예요 애터미가 원래 온라인 쇼핑몰이 너무 잘 돼 있었죠 그리고 우리 마이 오피스 온라인에 있잖아요 지금 사실 점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드세요 그런데 우린 점포가 필요 없어요 내 사무실은 온라인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외에도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김미경 강사가 내 업도 내 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도 온라인 세상으로 옮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애터미에 온라인 채널이 많잖아요 많이 만들어져 있고 본사에서도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오프라인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회장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적극 활용하세요 온라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셔야지만 내 업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부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애터미 외에 또 다른 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을 어떻게 하면 온라인화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오프라인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동반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스카이프,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등 많은 온라인 콘텐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급부상한 게 줌이에요 줌 근데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제 그건 줌의 기능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하고 채팅을 통해 소통하는 정도인데 줌 같은 경우는 화상회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줌을 각자 집에서 자택근무하면서 줌으로 미팅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줌이 되게 활성화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도 줌이 원래는 그렇게 뜨지 못했던 앱이었는데 코로나 시대 때 되게 확 떴죠 여러분들은 뭘 사용해도 괜찮아요 애터미 시스템 활용하시고 이런 유튜브 채널 활용하시고 그리고 줌도 활용하시고 그 외에도 많아요 되게 온라인 채널 같은 건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택트 시대가 20년이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원래 2040년 정도의 온택트 시대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20년 정도 지금 온택트 시대가 당겨졌어요 갑작스럽게 온 이 온택트 시대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시대가 변화했을 때는 우리가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고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결국 뒤처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런 시대가 장기화가 되면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만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온택트 시대화가 걸려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온택트 시대로 넘어가면 온라인만 갖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나훈아 콘서트 혹시 보셨어요? 저 나훈아 콘서트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어? 애터미 석세스인데 혹시 저 같은 생각하신 분 계시나요?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를 했을 때 거의 그 규모예요 그렇게 줌으로 막 인사하고 정말 애터미라는 회사는 시대를 앞서가는 회사예요 진짜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오롯에 가서 광의를 하고 왔잖아요 이 방송 장비들과 시스템이 거의 방송국 수준이에요 진짜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오롯 무대가 킨텍스 임페리얼 승급식 무대보다도 더 멋져요 진짜 우리 회사 대단하다 오롯 공장을 세우고 세미나장을 만든 것도 어쩌면 이런 시대가 오기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빨리 적응을 해나갈 수 있었던 거죠 석세스 아카데미의 진행과 거의 나훈아 콘서트의 진행이 거의 흡사했어요 석세스 아카데미가 더 멋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애터미라는 회사 대단한 회사인 것 같다 그리고 이런 회사에 있는 게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회사 직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온라인 시스템으로 돌리니까 옛날보다 좀 편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더 힘들대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처음 다시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오프라인 시스템이 좀 안정화되어 있었는데 온라인 시스템을 처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번에 왜 석세스 아카데미 때 랜성 갈비탕 그거 했잖아요 그런 거 회장님 그리고 이제 컵라면 광고 같은 것도 막 아이디어를 짜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더 재밌게 만들까 회사에서 이렇게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발빠르게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회장님이 사실 본사 직원들을 좀 젊은 친구들로 많이 구성을 해놓으셨어요 30대, 20, 30대 젊은 친구들로 그러다 보니까 온택트 시대가 오면서 더 우리 회사가 발빠르게 적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 이제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는 신뢰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신뢰 쌓기가 근데 온라인 소통은 사실 신뢰 쌓기를 하는 데 한계가 조금 있어요 신뢰 쌓기를 할 수는 있지만 얕게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끈끈한 신뢰 쌓기는 사실 같이 여러 희노애락을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얕은 신뢰가 형성돼서 깨지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면 미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과 대면 두 가지를 같이 오프라인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산화로 좀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줌 미팅 같은 거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몇 번 이렇게 해보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온라인 시스템이 참 중요하지만 사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지금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은 본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기본이니까 월요일 굿모닝 애터미 목요일 원데이 세미나 항상 체크해 놓으시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석세스 아카데미 체크해 놓으시고 그거는 반드시 참석하자 그래서 파트너가 그 시간에 만나자 그러면 같이 만나서 그거 들으세요 전 지금도 그래요 집에서 들어도 되잖아요 저는 약속 있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 그 시간에 만나자고 하면 제가 목요일에는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내 파트너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애터미의 기본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온택트 시대에 애터미 사업이 아주 적절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동의하시나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실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고 지금 기회를 잡았잖아요 우리가 기회를 잡았으니까 이거 잘 살려야죠 기회를 잡아도 못 살리면 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업에 있어서 좀 지금 불안해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부업자분들을 애터미에 들어오게 하는 게 되게 좋고 특히 해외 호주나 미국이나 해외 매출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땅덩어리가 큰 해외 매출이 되게 늘고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은요 거리가 다 가까워 딱딱딱 붙어있죠 땅이 좁으니까 그래서 대면이 굉장히 쉬운 나라예요 오프라인 미팅이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딱 못 만나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당황했어 그리고 시스템이 엄청 많다가 월요일 한 번, 목요일 한 번, 한 시간, 두 시간밖에 안 하니까 시스템이 축소됐다고 느낀 거예요 한국 분들은 사실 처음에 한국 분들은 살짝 이렇게 좀 동요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호주나 캐나다,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큰 분들은 이게 완전 기회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도 오프라인 미팅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막 만들어주니까 오히려 멀리 떨어진 분들도 시스템에 참석하게 하는 게 더 수월해졌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멜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월 며칠까지 아예 외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출이 올랐어요 신기하게 계속 오르고 있고 직급자들 계속 나오고 있고 오토 판매사 핀들이 많이 받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 분들도 많은 시스템에 있다 갑자기 시스템이 없어져 버리니까 뭔가 없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이 시대에 분명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이건 내가 온라인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호주처럼 외출을 막지도 않잖아요 1대1로 만나면 돼요 저는 1대1 미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코로나 터지고 저는 정말 재밌었던 게 사실 코로나 전에 강의만 주로 하고 다니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강의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짜 전단지 많이 돌리고 그리고 초보자들 소비자들 소비자들 중에 좀 관심 있는 사람 보여가지고 미팅하고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2개월 3개월 그렇게 꾸준히 소비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부업자 사업자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컨택이 잘 되더라고요 이제 컨택할 시간이 없었는데 컨택할 시간이 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이 방구석에만 있으면 안 돼요 소비자는 만들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근데 이 사람을 부업자 사업자까지로 만들 때는 분명히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외출을 막는 것도 아닌데 가가지고 1대1로 만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애터미가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근데 그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어야 돼요 내가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 파트너한테도 확신을 전달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내 안에 갖고 계셔야 되고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물론 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런 확신이 줄어들 때도 있겠죠 그래서 자꾸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내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애터미 같은 경우는 뭐 점포도 필요 없고 이미 온라인 쇼핑몰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제품들도 전부 다 품질이 좋고 사람들이 이미 애터미 회원 가입을 안 하고 사업을 안 하더라도 어? 애터미 나 들어봤어 그 제품 많이 쓰더라 그리고 요즘에는 뭐 하나는 다 써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 애터미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전달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리고 본인은 안 썼는데 본인이 주변에 전달하면 어? 우리 엄마 쓰고 있네요 우리 언니도 쓰고 있더라고요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많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적절한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일하는 분들이시라면 부업자 분들이시라면 이 온라인 시스템을 더 활용을 하셔야 되고 이제 지금 뭐 온택트 시대가 오면서 전업자 부업자의 구분이 전 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기 직장 때려치우고 모든 시스템이 올인한 사람을 전업자라고 했는데 지금 뭐 시스템이라고 해도 오전에 잠깐 잠깐 하는 거 근데 그거 나중에 방송으로도 볼 수 있고 본인 직장 있는 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대면 미팅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혼자서는 못해요 이제 오프라인 시스템이 없으니까 초대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미팅을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쉽게 생각하세요 미팅이 뭐냐면 그냥 친해지기예요 친해지기 그래서 만나서 애터미 이야기를 즐겁게 하시면 돼요 애터미 자랑질하는 거야 입에 침이 마르게 내가 좋아하는 애터미의 장점 그리고 애터미 하면서 즐거운 일 이런 좋은 긍정적인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미팅의 핵심이에요 우리 일은 분위기 사업이거든요 근데 내가 나부터가 애터미에 대해서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스폰서 파트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애터미 회사는 진짜 좋은데 아 스폰서 때문에 사업 못해먹겠어 그럼 누가 사업하겠어요 만약에 내 파트너가 스폰서 욕을 한다고 해도 야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우리는 그래도 다 돼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분위기는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시면 분명히 성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전염시켜 나가는 건데 저는 이게 또 코로나 시대의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프라인 미팅이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분위기를 막 전달해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부정을 털어 자꾸 만나니까 꼭 한 명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긍정 속도보다 부정 속도 전달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만났을 때 막 분위기가 좋았는데 한 명이 안 좋은 얘기 딱 하면 부정이 삽시간에 퍼져버려요 오해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이랬었는데 지금 오프라인 미팅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부정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긍정의 기운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기운은 내가 1대1로 전달을 해주면 돼 내가 전달해주고 긍정의 기운을 불어넣어 줬는데 이거를 망칠 사람이 없어 이제 오프라인 미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 파워가 되면 자기 산하의 분위기를 삽시간에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타라인의 젊은 리더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도 열심히 하시고 되게 똑부러지는 분들 계속 저한테 배울 게 너무 많고 앞서가는 영리더님 따라갈게요 막 이러길래 저 따라오지 마세요 저는 아날로그 때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업은 결국 아날로그로 성공하더라고요 행동파, 디지털만 해서는 안 돼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받았어요 저도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파트너들한테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온라인만 되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자분들 중에 유튜브만 하시거나 아니면 인스타만 하시거나 이러면서 전혀 현장 일은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도 팀장님 한 분하고 미팅을 했는데 팀장님이면 산하 사업자가 10명이 안 돼요 보통은 오토판매사가 안 되거나 이제 갓 오토판매사는 팀장님 정도면 산하의 진짜 사업자들 같은 경우 10명 이내가 많은데 솔직히 그 정도를 온라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아서 대면 미팅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 정도 규모는 대면 미팅을 중점적으로 해나가셔야 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집중하셔야 될 일은 이제 소비자 만들기, 구축 탄탄하게 라인을 구축을 해나가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소비자 구축을 탄탄하게 해놨기 때문에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매출이 더 올랐어요 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집 밖에서 못 나가 다 집에서 물건 주문해 매출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를 탄탄하게 만들어놓지 않았던 분들이 배달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직급 위주로 갔거나 했던 분들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참 주춤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아니면 파트너들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나 그랬던 분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 라인을 좀 탄탄하게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거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거 소규모로 뭐 5명, 6명씩 만나도 되잖아요 그렇게 소규모 미팅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만나서 미팅 뭐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각자 일주일 동안 한 얘기 들으세요 그냥 그리고 A코 리스트 체크한 거 보여주고 서로 공유하고 목표 설정한 거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못 지켰으면 반성하고 다음 주 목표 또 정하고 그냥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미팅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이라는 건 뭐 벤치마킹은 할 수 있지만 내 환경과 내 상황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분들한테 애터미사업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분들의 강의를 다 듣고 다 해봤어요 다 왜냐하면 나한테 뭐가 맞을지 모르니까 다 해보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게 나오더라고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조직 환경 나이 성별 직업 다 달라요 파트너들의 근데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매뉴얼에 맞춰요 기본 틀은 있죠 성공의 8단계 에이코리스트 본사 시스템 기본 틀은 있지만 세부적인 방법들은 유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맞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건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듣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 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받지 않게 활용하시라는 거죠 전 즐거운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해야 사업이 잘 되지 불행하면은 안 돼요 될 사업도 안 돼요 그렇다고 이게 편하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한테 막 나는 힘든 거 싫어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데 현명하게 스케줄 짜고 열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온택트 시대에 우리가 적응을 하면서 온택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신뢰 쌓기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목마른 놈이 우물 파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내가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겠다는 목표가 뚜렷한 분들은 분명 모든 각가지 방법을 다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긍정 채널은요 기존 제품 관련이나 기초 사업 설명 마케팅 플랜 등 같이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반복 시청할 수 있도록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VOD를 만나서 꾸준히 업로드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의 목적은요 한층 심화된 우리가 아무 데서나 할 수 없는 그런 정보 제공을 통해서 아직 사업은 하지 않지만 사업자로 끌어내는데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던가 아니면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공의 8단계나 에이커리스트나 오토판매사가 되는 방법 등등에 대한 것들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만약에 질문이 없으면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할 거고요 요즘 행복지수요 저는 만땅이에요 저는 항상 행복지수가 만땅입니다 소비자분들 중 관심을 보이나 내가 할 일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관심을 보인다 왜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거는 이제 에텀에 대한 비전을 못 봐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전달을 할 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에 속으시면 안 되냐면 관심을 보이는 분들 때문에 계속 거기 관리하다가 힘 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관심을 보이는 분들을 끌어내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 내가 정말 명단이 많아 그러면 명단이 많은 분들한테 일단 쭉 에텀이 비전을 전달을 하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본인이 확실하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래 넌 소비자만 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넌 소비자만 해 라고 내 겉으로는 말하고 내 속으로는 생각하는 넌 내가 반드시 끌어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보다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 나오면 끝나요 더 많이 관심이 많은 사람을 관리해야 되거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전을 확 보게 하는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내가 비전을 제시해서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을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설득해요 라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는 그냥 지마베 법칙으로 다 던지고 그중에 설득이 되는 사람을 집중 몰입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을 설득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너무 명단이 없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을 설득하는 데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신뢰가 형성이 되면요 너가 하는 일이면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정도의 신뢰가 쌓이면 또 그 사람이 나오거든요 명단 작성을 하고 비전 전달을 하신 다음에 제품에 대한 전달을 하시고 그 다음 관심 정도에 따라서 명단 작성을 좀 다시 구분해서 나누시는 게 좋아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신 없다는 사람은 내가 끌고 가면 돼 근데 관심은 보이는데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좀 힘들어요 네 후속 관리 방법 달리 해보고 제가 이제 상대방이 상태를 정확히 몰라서 제가 사실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기는 힘들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안 되는 분들한테 고민을 하는 것보다 되는 분들을 빨리 찾는 게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부장님 산하에는 해외에 다양한 파트너가 있으실 건데 국민성이나 소비력 등을 감안할 때 어느 나라가 반응이 뜨거운 거야 또 러시아는 특히 한국지 보조건 아 이거는요 그 국민성이나 소비력을 감안해서 어느 나라가 반응이 뜨거운가 보다 그냥 각 개개인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걸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굳이 이런 걸 따지자면 사실 호주 같은 경우는 소비력이 굉장히 좋은데 다들 잘 사시는 편이기 때문에 미쳐서 막 열정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보다 오토팜 회사가 빨리 돼요 그 이유는 기본적인 소비력이 있고 그리고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업자들하고 교류했을 때랑 호주 사업자들하고 교류했을 때랑 느낀 게 뭐냐면 좀 신사숙녀가 많다라는 거 그런데 그거는 이제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90년대 정도 경제성장인데 경제성장이 굉장히 빨리 된 편에 비해서 국민 수준이 조금 낮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나라는 또 막 미쳐서 직급하고 막 열정이 또 있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 미국이나 호주 이런 분들은 약간 소비자층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오토를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많고 그런데 어느 나라의 반응이 뜨거운가는 결국 리더의 몫인 것 같아요 어떤 리더가 나오느냐 결국 애터미의 비전을 본 리더가 나온 나라가 잘 돼요 해외라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고 잘 되고 한국이라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아까도 어떤 분이 한국 지금 사업 주춤한다고 하셨는데 재산화는 주춤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춤한 라인도 있고 안 한 라인도 있어요 물론 재산화에서도 주춤한 라인도 있고 안 한 라인도 있고 해외도 잘 된다 해도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전반적인 걸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 캄보디아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덕인 필름이 내가 캄보디아를 살리겠다 캄보디아가 되면 전 세계가 다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 어느 나라가 잘 되고 누가 잘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믿고 행동하면 결국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내 파트너들을 보면서 내 파트너 안 되겠네 안 되겠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파트너 잘 되네 잘 되네 하면 잘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제가 날짜 잡아서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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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